디켓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레벨클럽장 건조에디터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죠 그래요 이것만 봐서는 뭔 얘기가 나올까 건조에디터는 조금 알지 않을까요 저도 보기만 봤지 보기만 많이 봤지 알지는 못해요 우리가 자주 보는 사람들 중에 경운기를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긴 한데요 건조에디터가 운전할 줄 아시나요 운전은 제 친구가 할 줄 알고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죠 갑자기 버락치기 공부를 했어야 했습니다 오늘 방송과 다음 주 3주간의 방송을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경운기와 트랙터는 탱크와 닮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어요 경운기와 트랙터는 생각보다 갖고 싶다 예쁘고 비싸다 유지비가 비싸다 원래 판매 가격도 되게 비싸고 그렇죠 맞아요 경운기 타시는 시골 노인분들은 사실 부자예요 네 트랙터는 간지나는 전면참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가끔씩 되게 미국에서 홈디포 같은 곳 기계들을 팔기도 하고 공구들을 파는 곳인데 거기에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게 되게 삐까뻔쩍하게 있거든요 멋있죠 그것만 봐도 되게 비싸 보이더라고요 람보르기니 트랙터는 왜 팔리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재밌겠다 농축산인이 들고 왔습니다 트랙터는 누구에게 맞춰서 편하게 돼 있는가 트랙터 때문에 돈 벌게 된 건 누구인가 트랙터와 손은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 트랙터 경운기 문화사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독일산 맥주엄으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엄호 비오틴 제주 과일의 가장 달콤한 순간 푸르넥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큐비엔 관절 건강엔 MSM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치약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엄호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엄호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손을 따라서 야야야 끊어 끊어 야 끊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엄호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응?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 치약 요즘 치약 뭐라고요? 또 전원 다 증정하겠다고요? 요즘 치약 사장 라고 라고 조물주가 요즘 치약 사장에게 따져물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또 전원 다 증정하겠다고요? 요즘 치약 사장은 열심히 물건을 팔아서 그 이윤을 공개방송에 쏟고 있습니다 대체 뭐하는 짓이세요? 이게 정말 그렇게 말했고요 이분을 생각하면 저는 공개방송을 앞으로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대체 뭐하는 짓이세요? 약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번에는 무려 양일간 900개를 준비합니다 모든 자리에 다 하나씩 놓아집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관객의 치약과 자연 유래 치약 요즘 치약으로 빛나기를 바라며 양일간 들어오시는 모든 관객에게 하나씩 증정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겠다 관객들이 다 같이 웃고 있는데 이빨이 다 같이 번쩍번쩍한다고 그때 다크라이트 같은 거 다 켜니까 입만 쫙 보이는 그리고 요즘 치약 좋은 걸 홍보하려면 양치라고 바로 귤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귤 까먹고 있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바가 있다면 공연 중에 양치를 하지 말아주세요 공연 중에 귤도 드시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 좀 네 혹 이번 공개방송 이후에 또 공방을 하게 되더라도 전원 증정은 앞으로 없을 예정이에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받을 예정이에요 네 미안해서 못 받습니다 치약을 받기 위해서라도 공개방송에 관심을 주시고요 아이고 이거 티켓값 12,000원 올려야겠다 이거 이게 뭐야 그러면 드리는 이유가 없잖아 치약값 치약값을 지불하고 요즘 치약은 소아암재단의 10%를 기부하고 아이고 안 올릴게요 유해성 논란이 있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을 모두 배제하고 23가지 고기능성 자연유래 성분으로 만든 치약 네 아이들 치약 따로 사려고 고민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순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는 치약입니다 맞습니다 이와중에 판매액의 10%는 한국 소아암재단에 기부도 합니다 늘 하고 있습니다 요즘 치약 많이들 사주시길 바랍니다 액세스몰에서 사주세요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티켓팅에 실패하셨다 네 티켓팅 해가지고 공연 오신 분들은 다 요즘 치약으로 닦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요즘 치약을 사서 닦으면 티켓팅에 성공한 기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티켓팅은 실패할 일이 없어요 네 네 진학의 우려는 농축 칼럼 24년 초봄의 농축 칼럼 시간입니다 농축생이 와 있습니다 네 정말 오늘 봄 기운이 정말 웅얼웅얼하네요 네 이번 주가 우수입니다 농촌은 이제 진짜 로타리 칠 시간이 왔죠 로타리 농축 칼럼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단어 연습을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심지어 한국 생업 사전이 있거든요 국사 편찬을 하는데 거기에 리을 발음이 없는 거예요 전 당연히 로타리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뭐래요 없어요 그냥 경운으로 처리했더라고요 아루털이라고 안 하고 네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말이면서 실제로 그렇게 용어를 쓰나 근데 거의 농촌에서는 로타리라고 하지 경운이라고 말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용어 경운클럽이요 근데 그 로타리는 제가 알아봤어요 로타리클럽의 로타리는 회전 빙글빙글 도는 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초반에 뭐 회의를 각 사무실 가서 해서 그래서 로타리클럽이 저는 그게 로또의 그건 줄 알았거든요 복권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로타리 친다는 게 뭐예요 경운한다고 땅 가는 거 아 경운기로 땅을 뒤엎는다 그걸 로터리 친다 그래요 네 그걸 로타리 친다고요 왜냐면 경운한다는 말은 못 들어봤거든요 거의 안 쓰는 말인데 이제 로타리가 이제 없더라고요 사전에는 자 교양식 아니에요 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어요 두렵네요 차에 대한 공부는 뭐 지금도 거의 모르고요 일단 운전도 요새 안 하니까 오늘은 이제 농기계 중에서 가장 고가 장비인 트랙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모터헤드의 시간입니다 비싼 거 얘기할 겁니다 진짜 나답지 않게 비싼 얘기합니다 에디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충격받았어요 네 어 저나 에디터랑 그건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국문과를 다닐 때 우리 대학 다닐 때가 성석제의 전성기였어요 이 사람 장편 나올 때마다 대학교는 동아리든 과든 다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수능에 나옵니다 성석제의 작품 교과서에도 실렸으니까요 이야 그렇습니다 그때는 형들이 이거 읽으라고 던져준 책이 성석제였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딱 그게 제가 입학했을 때 그때가 새가 되었네가 그냥 대학교 앞에 서져오면서 많이 쌓아놓고 팔던데 였었어요 기억나요 맞아요 맞아요 성석제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성석제의 소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로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네 간단하게 문장 맨 마지막 결국 선생은 그 밤 안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선생은 경훈기에 실려있는 땅의 저재 취하여 경훈기 옆에 앉아 경훈기를 지켰다 그러나 경훈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2002년 성석제의 소설인데요 소설집의 하나예요 그런데 이걸 대표작으로 뽑아서 고등학교 국가세도 실려있어서 공부 안하는 우리 아들도 이름은 알고 있더라고요 황만근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20대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거 풀로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저도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황만근은 이 동네의 허드렛니를 도맡아하는 보통 반편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도 반근이라고 그러면서 놀림을 봤잖아요 동네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세인트죠 세인트 성인이죠 그래서 귀농한 어떤 부부가 황만근을 기리면서 쓴 뭐 그런 뭐죠 서간문 같은 형식의 소설인데 전이에요 전 황만근 전 네 맞아요 성석제의 특유의 유머가 전체는 잘 녹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엄청 진한 충청도말이 나오는데 이 어머니와 아들을 극진히 보살피고 동네에 뭐 똥 푸는 거 내가 온갖 잡일을 다 하잖아요 돼지 잡는 것부터 해서 그랬던 황만근이 어떻게 죽었냐면 농촌은 워낙 대모할 일이 많잖아요 농가 부채 해결을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열렸고 그때 이장님이 황만근에게 야 그 경운기 끌고 와서 멋지게 끌고 와서 이제 도청 앞에서 하자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믿은 사람이 황만근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털털털 그 경운기가 최고 속도가 20킬로 조금 더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그거를 털털털털 하고 갔다가 이제 도착을 하니까 이미 총걸기대회 끝나고 그 당시에 이제 농촌 풍경이 딱 그런 거죠 아이 뭐 대충해 이러면서 다들 술 먹으러 가고 뭔가 해산이 되는데 도착했을 때 이미 끝났고 그리고 황만근이 다시 경운기를 끌고 오다가 사고를 당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경운기에 경운기가 곧 황만근이거든요 저는 이 소설을 그렇게 읽었어요 어떤 이전의 어떤 테크놀로지 경운기로 상진되는 한 시대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999년 2000년에 딱 들어서서 트랙터와 경운기가 딱 크로스가 나거든요 아 트랙터랑 경운기랑 서로 다른 거군요 네 좀 다릅니다 경운기 같은 경우 제가 오늘 트랙터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도 경운기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거는 지금 경운기의 자리에는 트랙터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현재 대동공업에서만 유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더 이상 그 경운기 새 거를 만들어도 사가지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특이한 거는 현재의 농촌에서 가장 큰 농기계 사고는 경운기 사고거든요 왜? 경운기를 모는 농민들이 너무나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게 그리고 이륜이고 이륜이고 안전캐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터가 위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게중심이 높아가지고 조금만 길이 틀려도 뒤집힌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면에서 툭하면 볼 수 있는 뉴스입니다 경운기 전복사 그래서 경운기 운전을 차라리 금지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경운기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들을 했냐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트럭의 기능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웬만한 농가들이 다 운전면허가 있고 농민들이 있고 그리고 트럭이 있고 또 트랙터를 따로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경운기는 거의 고령 농민들의 전유물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면 이 경운기를 처분하는 게 되게 좀 번거롭다고 하더라고요 팔리지도 않고 중고로 팔고 싶은데 중고로 판다고 해서 지금 50만 원이면 충분히 사거든요 괜찮은 거 중고가가 갑자기 60 50에서 80만 원? 그런데 그나마 안 되면 그나마 안 되면 그냥 고물성으로 넘기는 맞아요 그런 물건이 된 거죠 요즘에는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시골에 놀러가면 동네 꼬맹이들이 경운기를 타고 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잘 몰죠 중학생만 돼도 경운기를 몰죠 맞아요 애들이 몰면 경운기입니다 도시 사람들이 트랙터와 콤바인과 경운기를 구분할 수 없다면 애들도 막 몬다 그럼 경운기 경운기의 어떤 소멸은 지금 한국 농촌의 풍경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늙어가고 그만큼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의 경운기 도입 서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게 북한은 트랙도로예요 트랙터를 트랙도로라고 하거든요 러시아 말을 가지고 북한은 트랙터를 받아들였는데 아니 그렇게 말을 한국어로 잘 바꾸는데 이건 안 바꿨네요 네 트랙도로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운기가 훨씬 더 보편화됐던 이유가 우리가 밭벼지대가 아니라 논벼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습지에서 작업을 할 때 트랙터가 좀 잘 맞지 않았던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습지 위에서 농작업을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경운기가 훨씬 더 유용했고 원래는 이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굉장히 넓은 들판 비싸기도 하고 그렇죠 육중하기도 하고 대농용 네 그래서 건조한 어떤 흙밭 작업에 맞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 사진을 보니까 차이가 확실하네요 네 남한에는 그렇게 알고 보면 다른 걸 알아요 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우리가 이제 일본을 통해서 경운기를 받아들이는데 평야지대가 좀 드물잖아요 산지가 많고 그리고 농지가 굉장히 작은 단위로 분절되어 있어서 트랙터의 도입 효과가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트랙터에서 앞바퀴랑 엔진만 빼낸 게 경운기군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경운기를 상상하는 뒤에 붙이는 트럭 그죠 그걸 트레일러라고 하잖아요 네 트레일러 하면 못 알아들어 트레라 트레라 트레라잖아요 그게 그걸 붙였다 뺐다 해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경운기는 정확한 용어로 보면 가든 트랙터예요 정원용 트랙터 소형 트랙터 혹은 보형 트랙터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승형이 아니라는 거죠 트랙터는 딱 생각해보면 사람이 타는 거고 경운기는 그 앞에를 빼가지고 걸어가면서 밭을 가는 장면은 전원을 계속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경운기도 트랙터의 일종입니다 근데 경운기는 전형적인 동아시아의 기술이라고 명명이 돼 있어요 그래요? 원래는 1910년대 이 호주의 농민이자 발명가였던 클리포드 하워드라는 사람이 이 기술을 딱 작은 용도로 좀 호주 땅 얼마 겁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과수원용으로는 좀 나무와 나무 사이 다니기에는 이 경운기 보행 트랙터가 괜찮았나 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원용 가정용이었던 거예요? 가정용 호주같이 딱 넓은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괜찮겠다 싶어서 스위스의 동력기가 회사가 심화사가 S-I-M-A-R 심화사가 특허권을 구매를 해서 드디어 1923년대 그러니까 과수원 이렇게 큰 트랙터 하나 갖고 있고 보조용으로 소근무 경장용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으로 건너갔던 게 1920년대고 1927년에 개조를 합니다 적응을 거쳐서 심지어 그 당시에 황궁에서도 되게 관심을 많이 보였던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1950년대 엄청난 경운기 붐이 불어요 그리고 전쟁 중에 이 군수물품을 생산했던 게 저기잖아요 미츠비시 같은데 미츠비시가 원래 함성전투기를 만드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군용물품 만들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근로정신대로 징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송이 있었던 게 미츠비시를 상대로 많이 하는 거잖아요 포탑 만들고 이랬던 거 그런데 여기가 본격적으로 경운기를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트랙터의 역사를 봤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자동차도 만들고 트랙터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군함도 만들고 전쟁 산업, 군수 산업과 딱 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트랙터는 분석을 해볼 만합니다 철강이 들어가는 생산 라인이라는 걸 가질 수 있는 회사라는 게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에도 그렇고 일본에도 그렇고 전범 기업들은 자동차 만들었습니다 저희 인류의 기억 중에 하나죠 자동차 강국은 모조리 전범국이죠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 일본의 지금 트랙터 대기업이 미츠비시 그리고 구보다 구보다는 진짜 일본 거긴 하지만 한국 농민들의 선호도도 되게 높아요 아 그래요? 일산이라고 하네 일산 쓴 게 좋지 일산에서 그 말이 뭔가 일지가 아니라 일산이라고 해요 일본제 트랙터가 거기도 논농사 많고 과수도 우리랑 비슷하니까 훨씬 더 한국에 적용 잘한다고 해서 구보다나 뭐 얀마 그리고 이 새끼 사교가 얀마 이 새끼는 붙여요 얀마! 그리고 이 새끼 보니까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 일산들이 콤바인, 얀마 엄청 많아요 아니 한국 구보다도 아예 강남의 본사가 있네요 네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갖고 싶은 거는 오히려 영국의 존디어나 이런 거를 하고는 싶지만 가성비의 입장에서 일제가 낫다 일산이 낫다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품 수급의 문제도 네 너무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 농촌에서 상당히 이 1950년 되면 경운기가 확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58년 그러니까 전쟁 직후에 일본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흥을 일으키잖아요 한국전쟁도 그래서 연간 경운기를 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럴 정도라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미 한국이 승용차를 만들고 나서도 우리나라에서는 경운기를 안 만들고 있네요 네 지금 그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1998년 96만 대를 정점으로 찍고 경운기와 트랙터는 크로스가 낫죠 경운기는 점점 덜 팔린다 덜 팔리고 이제는 겨우 대동에서만 취급을 하죠 대동공업이 우리나라 최초의 경운기를 생산한 회사여서 그것도 있지만 더 이상은 안 해요 그리고 부품 수급도 어렵고 그렇다면 트랙터를 받아들였다라는 거는 단순히 비싸고 좋은 기계를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농촌의 삶이 변하는 거죠 그렇죠 장목도 변해야 되고 아 논농사보다는 밭농사에서 돈을 더 땡기는구나 그리고 트랙터 작업을 많이 하는 게 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일종의 바가지라고 표현을 좀 쓰시는데 이 분뇨 뜨는 거 있죠 네 그런 거 할 때 쫙 미는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설 작업하는 그런 느낌 축산용 트랙터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죠 아 옛날 체험설매 현장에서 룰라가 나가가지고 똥 푸는 자가 폈다고 이제 사보름 안 해요 그거를 이제 트랙터로 밀어버리는군요 네 축산과 과수 어떤 상업작물 그리고 농업의 형태가 변하면서 트랙터를 우리가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발전이네요 어떤 면에서 그냥 뭐 당연한 수순 같기도 해요 1960년 기억을 해보시면 요즘 이승만이 갑자기 독립영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나월 씨가 요즘 TV조선에서 미친듯이 밀고 있고 TV조선을 안 보는 분들은 아무도 모르는 영화 있죠 건국전쟁이라고 그건 무슨 상영이 있을 때마다 TV조선에서 홍보여줍니다 그런 영화가 있어요? 고려거란 전쟁이 아니고요 이승만 국부론의 영화 다큐판입니다 그 영화 포스터 올렸다가 나월 씨가 지금 개 깔고 있어서 나도 아침에 왔어요 아무튼 이승만 밀기 한참입니다 선거 지려고 환장했습니다 이승만이 4.19로 하야를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어쨌든 공식적으로 일본과의 국교가 단절이 돼 있고 이승만은 미국에 굉장히 친연한 인물이었으니까요 경운기 도입을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일본에서 도입하는 방법밖에 없었겠군요 그만한 여력도 없었지만 특히 원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재건 과정에서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파견이 와요 국제협력, 농촌 쪽, 의학 쪽, 학교 쪽 다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소민이 웅크라니 그 당시에 많이 오는데 그 당시에 이 담당자가 농업 쪽을 보는 담당자가 피츠라는 지리학자였는데 일본의 경운기 도입해야 된다 너네 먹고 살려면 근대화 이루려면 많이 권유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 난리가 났고 원래도 못 먹고 못 살던 나라면 NGO들이 들어오는 규모가 다르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NGO 전문가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학자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지리학부터 생물학부터 해서 온갖 다 들어오죠 이 최빈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 경운기 도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 당시 미국은 우리나라에 원조를 해줘야죠 북한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좀 여러 가지 이유로 뜨뜨뜨미직은 했는데 박정희가 드디어 5.16으로 정권을 잡게 되죠 그렇죠 이승만이 친밀하면 박정희는 아 완전 친일이죠 그래서 마음의 고향 그렇죠 어디 이렇게 자꾸 순시를 가잖아요 순시를 가서 호남이나 특히 이런 데서 아 경운기 도입시키겠다 이런 말을 자꾸 뿌려요 요거를 빨리 알아들은 대동과 신일 외 신일 자동펌프를 유명한 아 그 신일 네 가장 양수기가 그나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농기계로 큰 회사죠 네 동력 농기계 양수기 그 신일 선풍기도 있잖아요 도시에 있으면 선풍기만 보이지만 아 돌리는 건 전문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신일 선풍기 되게 좋아요 안 고장나요 네 저도 지금 신일 선풍기 쓰고 있는데 너무 광고하면 안 되겠다 그게 광고가 아닌 게 정말 누런 수준이 아니라 시커메칠 때 너무 고장나요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죠 그래서 대동과 신일 그러니까 이 한일정상국교 이전에 먼저 가요 대동공업의 김산만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주 출신이었는데 지금도 대동공업은 원래 첫 출발이 진주이기도 했고 창원 쪽 그래서 대구에 굉장히 큰 공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큰 기업 축에 하나 끼죠 자동차가 아니고 아예 다른 회사가 들어가는군요 그래서 이 김산만 회장이 1961년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얀마 디젤사에 방문을 해요 얀마 디젤사는 아마 얀마사하고 디젤이라는 독일의 어떤 합자회사 같은 거였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경호기 기술을 이전해달라 거절을 해요 그런데 미츠비시는 타결이 됩니다 그래 하자 그리고 미츠비시가 물어봤대요 야 근데 지금 국교 단절돼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김산만 회장이 아니야 조만간 풀릴 거다 아 왜냐면 우리 박경희는 옛날에 니네 소속이었어 알고 있을 거다 알고 있다 기억하지 박소희 그래서 미츠비시의 경호기를 한 대를 실어갖고 옵니다 공산당이었지만 나쁜 놈은 아니야 진주 대동공업 공장에서 해체를 해요 그리고 재조립을 해요 이게 역설계 과정이라고 하죠 리버스 엔지니어링 우리나라의 뭐랄까 특징이죠 굉장히 높은 어빌리티죠 완제품을 가지고 와서 카메라를 틀어놓고 하나씩 떼어보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한국 차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일본 차를 역설계해서 만들어지죠 1961년에 그래서 정식 기술 제휴를 합니다 이때 역설계 과정에서 그래도 미츠비시 관계자들이 와서 자문경 감시 아니었을까 싶은데 감시를 심지어 벤치에서도 와서 감시하고 그러던데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70%의 부품은 갖고 와야 돼요 그게 계약서 상해요 미츠비시에서 갖고 와야 돼요 핵심 그거는 그럼 우리나라는 뭘 할 수 있냐 뚜껑 다는 거죠 철강을 해갖고 뚜껑 달고 그 정도는 우리나라가 한국이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대동공업이 권리금을 3년에 16,000달러 그 당시에 16,000달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국산 제작품 부품 제조에 연 2%의 기술 사용료를 미츠비시에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해방 후에 조봉암 체제에서 농지개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농지개혁에 한국이 취했던 것은 유상물수 유상분배였습니다 지주제 폐지를 목적으로 해서 소유농지가 1인당 3정보 1정보면 3,000평이거든요 1정보 3,000평이에요 3정보 이상이 완전히 대동하죠 1,000평 이거를 유상물수를 한 거죠 참 필요한 일이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농지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1정보 이상은 안 되는 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953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80%의 농민들이 농지 소유가 0.8정보 정도 그러니까 3,000평이 안 돼요 미리 해놓은 게 다행이에요 지금부터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구는 식구들은 겁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운기를 받아들여가지고 아니 지금 집에 유효인력이 너무 많은데 저 비싼 경운기까지는 농지는 좁아졌고 사람은 많아졌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계를 받아들일 때 그 한 산업이 묘한 게 있어요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키오스크 들어오고 로봇 들어오고 하는 게 사람이 없어지면 그때서야 받아들이는 거고 받아들일 때 국가까지 나서서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66년에 6마력 대동 경운기 가격이 무려 22만 원 22만 원? 제가 왜 무려 22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한참 그래도 탄력이 붙은 대한민국도 1970년에 농가 소득이 25만 6천 원이었거든요 1년에? 네 70년에 그러면 1966년에는 한 15, 6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조사도 좀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65년 우리가 1인당 GMP가 100달러 조금 넘어요 극빈국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원래 100달러이냐면은 1인당 GMP 100달러 그러니까 이거 뭐 1년 내내 해가지고 경운기를 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찾아보니까 65년 2월에 경찰 공무원 봉급이 한 달에 4,015원이었대요 한 달 월급? 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도시 이민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뭐 살림 내고 장사 열심히 하고 회사 열심히 다니려고 했는데 모닝 한 대가 2023년 기준으로 5천만 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계화할 만큼 땅도 크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과도한 성능 지금의 그 성능은 우리 보통 농민들이 받아들일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는 아직 소를 사용하는 것도 익숙했을 거고 아 65년엔 너무 좋은 기계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 돈 갖고 받아들일 그런 건 아니죠 오버스펙 근데 이 기계화에는 반드시 규모화 그리고 농지 집단화 그리고 국가의 예산과 대출 그리고 AS 서비스 영업까지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아 모든 이거 다 아무것도 없던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모든 요소가 그러니까 못했던 거죠 아 그래서 그 회사는 이렇게 작은 나라의 농기계를 받아들이려면 대동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정부 시책을 먼저 빨리 읽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거를 먼저 읽었겠어요 정보를 받아 왔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안을 해야겠죠 네 특히 그 국가의 지원에서는 뭐냐 농기계화 과학화 예산 그래서 대학교하고 산학 그게 또 나와야 되고 나왔을 때 이 기술을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국가 조직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거 안전하다 아니다 어쩐다 저쩐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망 시장 확장성을 가져야 됩니다 처음에 이게 그 경향심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보조금이 들어가서 경운기를 보급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도 막 난리가 나고 그런 게 뭐냐면 이게 농사에 쓰라고 했더니 자꾸 연탄을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 자재를 나르고 막걸리나 실어 오고 그래서 이게 뭐냐 이러면서 그런 질타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쓰는 거지 뭐 그러니까 도시에 쓴다고 기본적으로 이제 필드의 선수들이 이 기술에 적응할 필요성을 못 느낀 사람들이 아주 다수였을 것이고 야 이 소가 이렇게 팔팔한데 무슨 소리야 느낌이 저는 지금 전기차랑 되게 느낌이 비슷하네요 힘이 없어서 그래 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데 대농궁업에 호재가 와요 베트남 전쟁이 터집니다 1967년에 한국은 참전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베트남도 습지잖아요 몬숭기 엄청 덥고 쌀 많이 하고 여기에 처음부터 이제 4억 달러어치를 수출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중에 그러니까 4억 달러에 우리가 시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깡통에다 김치 넣는 기술 그때 다 개발하거든요 시레이션 전투식량 아닌가요? 네 전투식량 그리고 우리나라가 약속을 하잖아요 미국하고 우리가 뭘 팔게 해달라고 대신에 군인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경운기도 100대 아니 아직 못 만들고는 있는데 팔리지가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베트남에다가 100대를 팔 수 있게 20만 4천 달러어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는 이제 동남아시아의 어떤 수출 교두보를 마련한 거고 처음부터 글로벌망을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에 이 태국에는 타이 대동 합자회사가 설립이 돼서 굉장히 일찌감치 한국산 트랙터가 태국에 나가요 그래서 점점점 하다가 67년에 대동에서 1년에 경운기 4,500대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경운기가 이 소규모 자영농에게 어울리는 테크놀로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땅을 가는 거죠 그리고 논농사에 매달렸던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맞는 테크놀로지였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트랙터 도입은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네 꼭 잘 필요한 거였겠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때 트랙터 개발을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대동공업이 포드사와 기술제의를 맺고 1969년에 이 첫 트랙터를 만들기는 합니다 아 이 김산만 회장 굉장한 사람이네요 네 만들었다기보다는 거의 그냥 이렇게 좀 베끼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46마력의 트랙터를 만들기는 했으나 이제 보급은 안 되는 지금도 대동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트랙터가 LS부터 해서 대동부터 해서 몇 군데가 있거든요 국제부터 해서 아세아 몇 군데가 있는데 소형 트랙터에 조금 강해요 유럽이나 미국의 텃밭을 텃밭용 텃밭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그런 중소형 트랙터의 좀 강점이 있습니다 얼른 제가 농가를 상상해봐도 큰 트랙터가 다닐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어차피 거기가 종중이고 우리나라의 마력소하고는 보통 100마력 이상을 대형이라고 하고 50마력 이하를 소형이라고 하는데 보통의 농가가 50에서 100마력 사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 이런데 300마력 굴리더라고요 택도 없어요 50마력 뭐 이런 거 가져가지고 아니 그 나라는 땅 갈아엎을 때도 트랙터가 요만하면 트랙터에 한 5배쯤 되는 거를 꽂고 땅을 갈던데요 그렇죠 현대 포니의 최초 1세대 모델은 80마력 네 북미권 수출에 사환을 걸고 있습니다 유럽하고 그리고 골프카도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력이라는 건 골프카트 네 골프카트 아 거기에다가 판판하고 작은 바퀴로 갈아 끼우면 골프카트 아 예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10마력 내외에요 그리고 트랙터는 기본적으로 30마력짜리도 있긴 하지만 50마력에서 100마력이다 보니까 이게 차원이 다르는 거죠 경운기와 트랙터의 차이 그리고 한국은 왜 경운기부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가 요거는 먼저 사전 교양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황망근의 소멸은 우리나라 경운기와 농업의 변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참 이 산업이라는 게 독특해요 네 경운기 개발하다가 이 기술 있으면 하고 골프카트로 넘어가고 네 지금도 그런 아주 작은 배달 전용 그런 작은 그런 카트 같은 차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오히려 이런 작은 농기계 회사가 잘 만들더라고요 그 자료를 여러모로 뒤져봐도 대동이라는 회사가 뭐랄까 농기계의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 네 맞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을 해서 커 나갔던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금 로고가 얼핏 보면 혼다 같은데 자세히 보면 소예요 이쁜데 이거? 이쁘네 진짜 이쁘네 이쁜데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CEO가 카카오 출신 아 그래요? 뭔가 그런 디자인 글로벌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목숨 걸고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 모든 제조업 특히 동력 제조 회사들이 마찬가지지만 지금 무조건 무인화 자동 시스템 도입 거기에 엄청난 경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 야구르트 아줌마 이거 타고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들던 회사가 지금 소형 전기차 회사의 강자가 되었거든요 시장이 바뀌면서 근데 이 회사도 지금 보면은 이제 그냥 자율주행 농기계 IT 솔루션 회사로 거듭나고 있네요 네 뭐 LSD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그러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은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맛있다 소리까지 맛있다 색상까지 향기까지 식감까지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제주도 여행길에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도 느껴보는 고급스런 제주 감귤의 맛 푸르넥 원적에선 복합건조로 만들어진 질병안 질병안? 질병안 안 돼요 웰빙을 빨리 읽고 싶어가지고 비읍이 들어갔어요 귤의 입장에선 질병이죠 그렇게 벗쩍 말랐는데 하지만 말라 비틀어진 것 같지 않은 비주얼입니다 진정한 웰빙 간식 네 모양도 살아있습니다 생과일을 사용하고 과일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과일칩입니다 근데 안셔요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맹목적으로 달기만 한 과자와는 달리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고요 액세스워로 안 오시는 분들이라도 제주에서 시장 가시면 똑같은 포장들 많이 있죠 그중에 푸르넥 사시는 게 좋습니다 만족하실 거예요 다양한 베리에이션의 초콜릿 버전도 있습니다 집에서 간식으로 드시기도 좋고요 저는 가끔 이거 이렇게 차나 아메리카노 같은 데도 얹어 먹으면 굉장히 좋아요 제주도 말린 과일 포진 규약 같은 걸 업자들이 맺으셨는지 박스 모양이 다 똑같거든요 그렇죠 자세히 보셔야 되잖아요 푸르넥 있으니까 거기 사시고 평상시에는 액세스 몰에서 사십니다 이게 말린 감귤이다 보니까 무슨 가니쉬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인 암은 약간 샹그리아처럼 그렇죠 제주나 서귀포의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시장에서 사시는 게 더 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택배비가 안 드니까요 그래도 너무 건강하면 좀 서운하니까 초콜릿 버전도 하나씩 슥 더 담아가시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로타리 얘기를 좀 드렸는데 에디터님 농사의 시작은 뭐죠? 모내기 아닌가요? 모내기 보통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파종부터 하지만 한 해의 농사는 로타리 치는 일부터 시작한다 땅을 가야 뭐를 내는구나 그게 가장 큰이고 아주 오랜 한국 전통의 농업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쟁기를 씻는 날 그런 날도 정해요 마가 끼지 않는 날 그런 날을 결정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날로 그렇게 삼을 정도로 건축에서도 그 첫 삽 뜨는 날 기념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물이 찰랑찰랑한 논이 존재해서 이 향기가 바로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오늘은 단어 공부인데요 이 로타리를 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로타리 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로터베이터 로터베이터는 트랙터에 부착하는 작업기예요 칼라를 회전시켜서 땅을 가는 거죠 경운을 하는 기능 그래서 이거 이제 줄여서 로타리가 된 거죠 로타리 친다 하면 땅을 간다 이렇게 딱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로터베이터라고 검색을 하니까 아주 흉악하게 생긴 그렇죠 그 로터베이터 작업기가 보통 우리가 트랙터를 사면 다 딸려오는 게 아니라 작업기는 또 다 따로 사야 되거든요 돈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트랙터나 경운기는 그냥 이제 개가 있는 거고 거기에 뭘 부착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일도 달라지고 가격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트랙터의 핵심 기능이 바로 이 로터베이터를 부착을 하고 땅을 가는 겁니다 트랙터가 등장하기 전부터 이렇게 쟁기를 이용해서 로터리를 쳤고 특히 이제 논과 밭을 갈아야지 이제 흙이 푸슬푸슬해져서 씨앗이 쏙 잘 들어가고 그리고 잘 자라는 거죠 모내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특히 논에서 요즘에 로타리 친다라는 거는 평평하게 만드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뭐가 일률적으로 심잖아요 어떤 건 너무 깊게 들어가고 어떤 거는 모가지만 쇽 빠졌나고 이런 죽으니까 굉장히 평평하게 맞추는 거 왜냐하면 모두 기계가 일률적으로 박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업기를 붙여서 기본적으로 로타리 치는 거 그러니까 고령의 어르신들은 이게 어렵다 보니까 농작업 대행을 많이 맡기죠 아 이것도 대행을 로타리 작문 그렇죠. 이 트랙터가 육중하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운전도 어려워서 20단이에요. 변속이 1단부터 20단 수동이요? 네. 그래서 0.1km 최소 0.1km에서 최대 40km까지 이거 운전하고 비할 바가 아니네요 그리고 조향기라고 그래가지고 양쪽 그러니까 클러치를 잘해서 이거 되게 많이 배워야 돼요 0.1km는 시간당 0.1km를 간다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아주 미세한 작업부터 해가지고 초고속으로 가면 40km 그리고 작업기를 붙였다 뗐다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젊은 웬만하면 여기서 젊다라는 건 60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농작업을 많이 대행하죠 그 엔진, 바퀴를 굴리는 그 엔진이 이 기계에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단수가, 20단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TPO, PTO, TPO 뒤에서 말하니까 그 동력을 작업기에다가 주는 것도 맞춰줘야 돼요 아 그렇군요 출력을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한번 운전을 좀 한 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근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포기 트랙터는 많이 봤습니다만 그런데 이 로타리의 역사는 인류의 농업 역사이자 그리고 식량 증산의 핵심 기술이에요 이 땅을 팔 줄 알게 되면서 아주 격변을 하거든요 생산량 자체에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과하죠 이게 아주 심경이라고 해가지고 깊게 파는 걸 심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트랙터로 굉장히 땅을 깊게 가니까 효율은 좋은데 탄소 포집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합니다 너무 탄소가 한꺼번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후위기 담론에서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경은 농법 땅을 헤집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 네. 그대로 가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거기에 프리미엄을 주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죠 그거 맞는 기술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동력의 원천이 화석연료잖아요 그렇죠. 그럼 화석연료의 고갈 문제 그리고 어떤 국제 유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딸기값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랙터는 독특해요 전 세계적으로 농민은 줄어들어도 현재 이 트랙터는 늘어난다는 거죠 무인화와 자율주행이라는 두 축으로 굉장한 각축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단계에서 그래서 트랙터 자체는 처음부터 국가 단위가 아니라 이 글로벌의 스케일에서 이동하고 전파한 측명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이 한국의 농업이 상당히 순차적으로 세계화 경향을 밟았다고 하는데 아니요. 처음부터 해방 이후부터 처음부터 세계화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특히 축산 같은 경우는 사료를 우리가 들여오잖아요 그래서 그리다가 맞는 기계부터 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이 글로벌 마켓에 뛰어드는 거고 그렇다면 한국은 굉장히 취약한 시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취약한 플레이어들이 있었다는 게 연구장인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수출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축산업을 국가가 장려한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마켓의 손님이 되긴 하는 거니까 무조건 그렇죠 노탈치는 트랙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트랙터는 기본적인 기능은 뭐냐면 물건을 견인하는 동력차입니다 트랙터는 이 어트랙션이라고 해서 이게 이빨용어래요 적출하고 발치하고 거기서 해서 땡긴다 이런 견인을 하는 그래서 기계용 트랙터만이 아니라 공업용도 있거든요 심지어 전쟁에도 트랙터의 동력이 필요해요 왜냐? 저거 싣고 가야 되잖아요 코타 그래서 북한이 왜 한 번씩 열병식 하잖아요 그 열병식의 트랙터도 꼭 뜨락도로도 꼭 등장을 해요 자세히 보시면 나옵니다 네 그 뜨락도로를 꼭 이런 열병식의 대포나 미사일과 같은 군사 무기를 견인하는 용도로 이 트랙터가 등장을 하죠 아 내가 봤던 이상하게 생긴 트럭들이 전부 다 트랙터였구나 네 그래서 저거 보면 저건 어뢰인가? 아니요 트랙터예요 오 네 이 식량난이 가중된 상황에서도 또 경제 제재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군수공장 그곳 중에서도 금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트랙터 그러니까 뜨락도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 생산을 해라 원래 탱크 만들고 이랬던 데인데 빨리 트랙터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펼칩니다 이거는 김일성도 김정은도 그리고 김정일도 항상 중요한 시기마다 또 민심을 좀 달래거나 할 때마다 꼭 뜨락도로 공장을 가요 가서 순실을 하고 막 격려를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게 여전히 그러고 있고 올해도 김정은이 꽤 갔더라고요 김중에 내리고 그렇죠 저런 나라는 결국 시장과 국가가 분리되어 있지 못하니 네 원래 이 트랙터는 1892년 당연히 미국에서 최초로 제조를 했는데 이 시기가 좀 의미가 없는 게 독일에서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고 미국에서도 했었는데 미국이 대량 생산 대량 생산한 자동차 자동차 왕하면 당연히 헬리포드 그래서 포드슨 이 트랙터가 여전히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구조는 사실 설명드리기가 되게 어렵고요 구조는 뭐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력기관 그리고 동력전달장치 그리고 주행장치 동력추출장치라고 해서 작업기에 힘을 주는 뭐 PTO라 그래가지고 저게 보통차하고 가장 다른 네 그렇죠 이거죠 그 옛날에 그 차 뭐죠 세렉스? 네 세렉스가 다른 차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PTO가 달려있었다고 네 PTO 또 작업기를 붙일 수 있는 그 유압장치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20단이라는 게 이 엔진의 힘을 작업기에다가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변속단수가 전후진 각각 20단입니다 그러니까 세렉스도 도시에만 살면 잘 못 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조그만한 게 덤프 기능도 있고 심지어 차고도 엄청 높잖아요 다단이라고 그 농촌에 가면 세렉스의 경운기 바퀴 단 걸 볼 수 있습니다 경운기 일 같은 걸 시켜요 그거죠 알아낸 거예요 이거 하는 일이 같구나 네 네 왜냐하면 PTO가 달려있으니까 네 섬세한 작업할 때는 PTO를 굉장히 뭐 이제 출력을 좀 적게 해야 되고 강하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땅이 단단하다 싶으면 뭐 저단으로 내려야 되고 그리고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이 PTO를 중립기어에 놓고선 작업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많이 다치기도 하고 아 클러치가 클러치의 영향이 훨씬 크군요 훨씬 크군요 네 그래서 보통 조향장치 사고 그러면은 이거 잘못 따라가지고 진짜 고급 기질이네요 운전 자체가 네 또 그러다가 1930년대 드디어 고무 타이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난 거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고무 타이어 이전에는 그전에는 철 아니면 나무바퀴 초반에 막 개발할 때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밭에도 푹푹 빠지고 그러는데 그렇죠 고무에 이제 그 공기를 주입하고 하니까 정말 탄력성이 좋으니까 이제 정말 농업에 그리고 농업에도 효율적인데 자 뻘밭에 빠진다 그러면은 전 유격 훈련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전장에서도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랙터를 보통 탱크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넷플릭스에서 탱크 관련한 다큐가 있어서 이번에 좀 많이 봤거든요 밀덕인문용이죠 그래요 아까 사진 보니까 대형 트래터는 아예 무한 궤도를 쓰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원래부터는 다 무한 궤도를 썼죠 캐터필러 견인력을 가진 동력장치 캐터필러 아 땡크 그렇죠 그래서 이 궤도 차량이 일반 포종도로가 아니라 이 비포장도로에 상당히 유용하죠 그러니까 밭하고 밭의 사이에 고랑이 빠져 있는데 그 고랑을 캐터필러가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궤도 차량이 지금도 포크레인은 이 캐터필러를 쓰고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지금 다양한 부착기를 붙여서 땅공도 깨고 감자도 캐고 우리나라는 굴치기 중에서도 인삼 캐는 거 그리고 이 공룡알 만드는 거 있죠 곰포사일리지 그걸 담근먹이라 왜 그 마시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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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터가 진짜 고가의 트래터가 또르르 말아가지고 껌뱉듯이 퉁 하고 떨어뜨리거든요 그거 만드는 영상 그 외에 있잖아요 그 멍하니 보고 있는 힐링 영상 있잖아요 맞아요 보고싶은 기분 좋아져요 그런 작업기를 붙이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놈이 점점 거대한 이렇게 해서 슈멜로우가 돼요 뿅 나올 때 이야 너무 기분 좋아요 트래터에 부착하는 로더가 가장 기본이죠 동력 삽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농촌에서 어느 정도의 굴삭기의 기능을 벌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 매장 많이 할 때는 장례 지낼 때 꼭 그거가 엄청나게 높은 산을 낑낑대면서 트랙터가 올라가는 걸 저게 가능해? 됩니다 제가 군안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트랙터가 작업을 하다가 고랑에 빠지거나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50마락짜리가 빠지면 100마락짜리가 와서 빼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로더가 이렇게 끈을 달아가지고 딱 들어 올리더라고요 멋있어요 보면 진짜 황월경이에요 되게 존경스럽고 아니 근데 진짜 생각해봐도 20단짜리 수동 운전이잖아요 밭을 갈다가 돌이 있다는 걸 작업자가 제일 빨리 감지하고 빨리 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창기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고가 났던 게 그 돌 갑자기 나타났을 때 처분을 처리를 못해서 돌 맞고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다 하더라고요 능숙한 트랙터 운전자는 운전도 잘해야 돼 작업도 잘해야지만 특히 이 작업기를 잘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워낙 육중하다 보니까 이게 여성 작업자들을 배제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약간 자석 붙이듯이 착! 하면 좋잖아요 톡 떨어뜨리고 착 붙일 수 있는 맥세이프처럼 그래서 어떤 작업기를 쉽게 좀 붙이고 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게 체력이나 물리력이 물리력을 가장 적게 동원할 수 있는 사람에 맞춘 기계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모두가 다 편하게 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술을 만드는데 돈이 드는 거고 그래서 성석제의 마지막 문장이 정말 명석하다고 생각해요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아요 성석제 황망근은 트랙터를 받아들일 수 없는 한 시대의 사라짐이죠 그래서 트랙터는 그런 위대한 기계입니다 20세기가 자동화잖아요 모터라이제이션 자동차와 트랙터 우리는 주로 자동차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자동차는 워낙 분석도 많이 매니아들도 많고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를 먹여살린 건 트랙터라는 거죠 이 트랙터의 모터라이제이션은 이 농촌을 바꿔놓은 하나의 문명사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농업이 엄청 느리고 생산력이 낮았으니까 아니 기술이라는 게 농업을 위한 저거였으니까 농기계라는 말이 없고 농기구라는 말이 있죠 기계라는 거는 동력장치와 붙었을 때 드디어 기계라는 말을 받는 거지 호미를 농기계라고 하진 않잖아요 쟁기도 농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농기구와 맞는 시대는 뭐냐면 역축의 시대 즉 일소 그다음에 당나귀 말 그래서 지금은 없는 장면인데 제가 어렸을 때 제일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 콧돌이 하는 거 송아지 아 송아지 피어싱 하는 거 그거를 어렸을 때 보지는 못하는데 얘기는 귀에서 들리잖아요 그러면 7, 8개월 기르면 중송아지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 동네 아저씨들이 오셔가지고 코를 뚫아줘요 그렇죠 코뚜레를 뜨겁게 달궈가지고 아 아파라 그래서 엄청 울고 그렇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요즘에 코뚜레를 한 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한 거 그렇죠 코뚜레를 한다는 거는 밭일을 시킨다는 왜냐하면 축사에만 있으면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어떤 동물이 느끼는 감각 있잖아요 통각 쫙 잡아당기면 아프잖아요 질질질 끌려가게 되고 그 기능들을 했던 거죠 지금 어떤 식용이 아니라 주로 밭일을 하기 위해서 기르는 가축들의 시대가 무려 1970년대 말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를 고르면 요즘은 마블링을 기준으로 보는데 그때 소 기르 우시장에서 좋은 소가 일자라는 소 어깨가 딱 벌어지고 마력이죠 마력 그래서 그런 거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정말 통통한 애들 일 못하게 생긴 애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변한 거죠 그래서 농경에서 드디어 이제 소가 그리고 말이나 당나귀가 멀어지면서 우리에게 이 트랙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트랙터가 등장하면서 변한 것은 뭐냐면 트랙터에 걸맞는 농사의 규모가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트랙터를 소유를 해서 그만큼의 이익이 생겨야 되니까 농살도 많이 해야 돼요 트랙터 값을 언제 뽑느냐를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뭐냐면 결국에는 단위 면적당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것들 그거면 과수거나 아니면 축산이 제일 낫죠 그리고 모내기를 생각해보면 1년에 트랙터 몇 번 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이 하나 사가지고 공동으로 네 그런 것도 했었어요 외주 주고 지금도 농기계 인대사업소가 있고 그거는 이따가 나중에 러시아 소란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조금 살짝 보탤 이야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농사는 농기계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각기 다른 농기계가 1년에 한두 번씩 필요한 콤바인은 한 5, 6일 정도만 있으면 되고 2양기야말로 2, 3일이잖아요 2양기 그날 왔다 가야 돼요 2년 놀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공동 소유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기계라는 특징인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을 몰아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 자 규모화를 할 때는 갖고 싶어 그렇죠 되게 특이해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 다 마찬가지인데 점점점점 몰입하고 실제로 갖고 있어도 별로 이렇게 크게 많이 안 써도 기계가 특징인 것 같아요 소유하는 욕망이 되게 커져가요 저도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옛날에 여행가방은 러기지는 좀 동네에서 개로 해가지고 돌렸으면 안 되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빌려주면 안 되나 사실 지금 워너드라이버 대부분도 그래요 하지만 내 차를 갖고 싶죠 근데 정말 논농사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나마 자주 쓰는 거 뭐 이제 밭 농사들 중에 그거 뭐라 그러죠 관리기 콤바인 조금 깊이 집어넣고 정식기라 그러나 네 그거 있어요 정식기 아주 쉽게 하는 거 여러 가지 작물을 다양한 높이로 심어주는 그런 것도 그런 거 쓰는 데서는 다양한 다종을 하면 뭐 1년에 몇 번을 쓴다 그래요 근데 논농사는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그에 결맞게 농사의 규모도 커져야 되고 제가 왜 트랙터를 공부했냐면 사실 이 스마트팜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어요 스마트팜 XSFM입니다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고 야야 잠아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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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르르 녹는다 달콤하게 짜릿하다 이거 무슨 디저트지? 디저트가 아니고 유산균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하지만 자주 잊게 되는 유산균 사르락토라면 맛있어서 잊을 수가 없다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 스미스 아니 다음 달에 스마트팜을 100번 정도 말씀하실 건데 벌써 토마트팜 우리 예습을 해야 되니까 사망 플래그죠 그러면 스마트팜에는 쌀을 심어야 되겠어요 안 심어야 되겠어요? 심으면 안 돼요 왜요? 그만큼 비싼 시설비에 그런 싼 쌀을 심으면 안 되는 거죠 싼 작물에는 어울리지 않는군요 칼로리 생산 안 하는 거죠 식량이 아니에요 그런 갈등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한 욕구들이 저는 지금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농민들은 한 사회에 시장이 만들어지고 기술이 발전이 되려면 단순히 홍보 혹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갖고 싶은 열망이 되게 커져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열망을 만들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소비자가 스스로를 되게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저기 미국 농민들은 저렇게 트랙터로 물면서 신문도 읽고 그 당시에 막 보게 되면 농업기계에 대한 신문도 읽고 이전시킨 게 뭐냐 저렇게 여유 있게 신문을 본다는 건 어떤 새로운 세계와 지식과의 접속이니까 근데 맨날 한국 농민들은 땅이나 갈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되게 식민화해야 돼요 약간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 상업홍보의 기초예요 박탈감을 만들어줘야 돼요 시장 타겟을 상대로 우리는 미개하고 아직까지도 소나 쓰고 마누라 자식 괴롭히고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배워야지 배워야지 이 열망이 되게 커지면 모든 장사는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여러분 XSFN 가먼트 후디가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바보야? 쉐이밍 어떤 방식으로 우리 청취자에게 열등감을 심어주셨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멍청이들아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데 빚을 되게 열심히 내요 미국 농민도 한국 농민도 그리고 중국도 심지어 트랙터를 받아들였을 때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다 석유가 안 들어오면 이거 동네에서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트랙터를 소유했던 농민들의 일지라고 해야 되네요 만족한다 뿌듯하다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람보르기니 보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아이패드 사고 안 가져다니는 사람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트랙터는 어떻게 보면 마오주 위에 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근대화 과정에서 결국엔 농촌에서의 농기계 수용에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도시로 이주를 많이 하죠 이주를 많이 해서 농민 인구는 줄어듭니다 이주도 촉진을 하죠 저 싼 그리고 금면성실한 노동력이 빨리 공업 쪽으로 와서 공장에서 타이밍 먹으면서 일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가 농사죠 그럼 거기에 농기계 줄게 그리고 농약도 줄게 새로운 품종도 줄게 그래서 농기계 특히 트랙터를 중심으로 한 농기계하고 품종 개량하고 농약은 풀패키지예요 이 세 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다 같이 묶여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촌사의 변동에 굉장히 중요한 기재였던 거죠 그전에는 사람이 해결을 해요 품앗이라든가 그리고 뭐 어차피 일제시대 전후로 해서 다 깨졌다고 하지만 두레가 다 붕괴된 거죠 이제는 내 작업기로 내가 해도 되고 그리고 기계를 그냥 대행을 시키는 거죠 작업을 그래서 품앗이라는 개념도 없고 베넷소라는 말 못 들어보셨죠 베넷 저고리 가지고 베넷소 베넷소라고 해가지고 나는 지금 자본이 없어서 소를 살 수가 없으니까 공동으로 소를 사요 공영일소 그래서 직중적으로 길러준 사람한테 이렇게 조금 몫을 떼내주는 거나 혹은 지주의 소를 가져다가 길러줘요 그래서 첫 배 낳은 송아지는 지주한테 갖다 주고 두 번째 낳은 송아지는 내가 갖고 막 그런 식으로 해도 자산을 늘렸었거든요 소가 두 번째 소를 안 낳으면 너무 야석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소작제에서 지주하고 소작제가 소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도 있고 농촌의 삶의 양태가 이 농기계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변한 거죠 사람과 동물의 필요성이 확 줄어지면서 커뮤니티의 역할은 소멸해서 없어졌고 그런데 초창기에 미국에서 1800년대 말에 포드슨부터 해서 존디어 이런 존디어는 영국 건데 트랙터가 도입이 되면서 그 당시 미국 갈배들이 안 된다 이랬던 거예요 저 기계에 매연 나오는 거 되게 못 견디고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동물이라는 게 아무리 역축이어도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 트랙터를 사기 위해서 동물을 내다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되게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만화도 나와 있고 책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할아버지 농부들이 그래도 우리 어떡하냐 트랙터 사자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똑같아요 그래야 이제 쟤네들이 농사 짓고 남아있지 그러니까 청년 농민들을 잡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계를 수용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이야기죠? 똑같네요 똑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마력이라는 게 홀스파우잖아요 지금도 HP라고 쓰는데 100마력이면 사실 이게 계산을 좀 해야 되던데 1초에 얼마 옮기는 걸 계산해야 되던데 생각해보면 트랙터에 마력을 붙여준 게 초창기에 농민들이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마력을 쓰는구나 그렇죠 이거 내 기계 사면 도대체 말 100마리가 이만큼의 일을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동물을 대신한 트랙터는 우리가 계속 계산하는 거죠 동물의 역할에 얼만큼을 대체할 수 있었는가 그렇죠 서양은 말이 밭을 갈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력입니다 우리도 지금 마력으로 다 표시를 하고 있죠 미국에서 옥수수 추수하는 존디어 트랙터 이야 걔네는 거의 10억 될 거예요 아마 트럭보다 커 이야 걔네 그 미국 옥수수 밭은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서 길을 잃어가지고 많이 죽는 데잖아요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콘피커라고 하는 건 정말 매드맥스에 나오는 물건이네요 이야 트랙터가 이 동물 그러니까 생명체와 차이가 하나 있죠 피로를 안 느낀다는 게 특장점이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라이트 붙이면 밤 늦게까지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안 피곤한 건 아니거든요 와 존디어 예 영광검색어가 존디어 자율주행이네요 그렇죠 요즘에 그 작주장이니까 아 근데 갖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트랙터 컬렉터였어요 맞아요 네 모든 그걸 다 사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엘비스 프레슬리의 로클롤이 되게 정서가 미국 컨트리 정서잖아요 50년대 말입니다 그래서 멜빵 청바지 입고 트랙터에서 사진 찍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개인 트랙터가 꽤 많았었다라고 이게 미국이나 중국의 부자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런 신기한 아이템들 많이 사모으는 사람들 픽업트럭이나 트랙터나 야 이게 애플이랑 똑같네요 올해 뉴스 중에 하나가 존디어가 드디어 농부들의 자가수리를 허용했대요 아 그동안은 그쵸 자가수리하면 그 다음에 AS를 안 해줬겠지 그동안은 존디어 지니어스들을 만나려고 줄을 일주일에 서있어야 되는데 농부님 영화 할 줄 아세요 하면서 그리고 막 유튜브에서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자가수리하는 거 배워가지고 몰래 몰래 하고 근데 아마 뚜껑을 땄으면 그 다음에 AS를 안 해줬겠지 그렇죠 나사산 보이면 찾아보면 우리나라 지금 람보르기니 이게 자동차 회사에서 잘 만드는 거잖아요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가 다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2차 세계대 전후로 다임너 포드 피아트 피아트 맞죠? 프랑스 피아트 왜냐면 어마어마한 시장이니까요 네 그리고 람보르기니 근데 람보르기니 트랙터는 지금도 로망이에요 농민의 성공의 상징이 뭐겠어요 람보르기니 그래서 우리나라에 두 대인가 세 대 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직수입한 거죠 개인이 회사 이름이 람보르기니 뜨라똘이네요 네 그래서 그 봤는데 게다가 블랙 에디션이라고 까매요 그래서 보통 농기계 박람회 같은 거 하거든요 1년에 한두 번 그 앞에서 얼마나 사진을 많이 찍는지 몰라요 꿈이잖아요 우리도 왜 그 스포츠카 앞에서 사진 찍는 것처럼 야 이거 진짜 갖고 싶죠 갖고 싶다 아무 소용없는데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아니 뭐 우리 동네에서는 뭘 수조차 없어요 지금 최소 6억 네 최소 6억이에요 람보르기니 6억이면 우루스 두 대 값입니다 그리고 뉴홀랜드 시리즈라고 우리나라 LS 산전이 LG 계열이잖아요 거기에서 뉴홀랜드가 영국의 트랙터를 수입하는 수입상이랑 같이 하는데요 뭐라 그러죠 오파상이라고 해야 되나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시리즈가 185마력이 2억 얼마예요 보통 2, 3억이에요 트랙터가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185마력짜리 뉴홀랜드 그러니까 영국의 그 트랙터 바퀴 한짝 뒤에가 크고 앞에가 작잖아요 네 그렇죠 바퀴 작은 거 한 개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작은 거 700만 원 한 짝 말고 한 개 뒤에 거 큰 거 하나에 1200만 원 이건 타이어 값도 어마어마하겠네요 타이어 나가면 타이어 보존하는 게 굉장히 그리고 타이어 중고시장이 되게 활발해요 그래서 트랙터 그렇죠 그렇죠 농민들은 한 10년 되면 진짜 맥시멈 쓴 거거든요 트랙터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서 돈을 좀 모아놓으시기도 해요 아니 돈 되게 많이 벌어야겠는데요?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농사에서 이만큼의 돈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야 아니 람보기니의 다른 모델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걸 번 뒤에 알리려는 속셈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 돈 주고 샀으면 돈을 이만큼 벌어야 되는데 이거 되겠나? 내가 이만큼의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그렇죠 람보기니가 써 있다는 건 그래서 국가보조금 체제에도 있고요 대출을 많이 주죠 그래서 모든 농기 계산은 뭐냐면 캐피탈하고 같이 붙어있어요 그러면 걸금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 농기계를 사서 더 많은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백색가전의 딜레마 연구하고 많이 연결이 돼요 아까 말씀하실 때 70년대 청년들은 빠지고 노인들이 남고 빚을 주고 트랙터와 농약과 또 하나가 뭐였죠? 화학비료 화학비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90년대 농촌소설 같은 거 읽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 그냥 죽음하고 연결되는 단어인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이 트랙터가 얼만큼 쓰느냐에 좀 달라져 있기는 하지만 농진청의 연구를 보니까 감가삼각비가 64%예요 48은 64% 마모가 심한 거죠 작업을 생각해보면 감가삼각도 심하구나 감가삼각 심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진짜 람보기니 많네요 그러면 중고 트랙터 매장 가면 고객님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네 맞아요 수리비 개수가 초기 기계구입비에서 무려 52% 내외 이게 논문이에요 박사 논문 그래서 다 계산한 거예요 이런 정도로 실제로 차지하는 게 큰 거죠 천만 원 주고 샀으면 1500만 원 쓴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면세유가 붙어있지만 경유 디젤이 들어가잖아요 디젤비에다가 윤활류비가 무려 3에서 19% 윤활류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작업기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엔진오일 가는 비용도 엔진오일 비용이 너무 많아요 기계인데 흙이랑 노니까 네 그렇죠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샀을 때 내가 기분도 좋지만 빚도 늘어나서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지 머리에 들어와야 되는 경영 판단을 되게 잘해야 되는데 보면 너무 멋있어 그리고 어쨌든 당장 나는 2, 3천만 원만 갖고 있어도 살 수가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진정부터 경고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농사 규모에 비해서 트랙터가 더욱 많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계속 부추기는 면도 있는 거죠 아 생각났다 네 저 거의 안 쓰면서 굳이 갖고 싶어가지고 산 비싼 아이템이 있어요 그거 우리 집에 다 와있잖아요 저 키보드 말고 또 있어 그거 아드님한테 드릴 수 없는 거 보쉬 전동 임팩 드릴 임팩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진짜 세거든요 아니 임팩을 보통 사람이 쓸 일이 뭐가 있어요? 맛 먹고 하면 집을 부술 수 있어요 며칠 내로 근데 아니 휘를 스스로 가세요? 근데 그냥 몇 개 구멍 뚫고 노후 준비하는 거야? 이사 처음 왔을 때 한 한 달 쓰고 지금 집에서 거의 놀고 있는데 아니 저기 동사무소 가시면은 빌려드릴게요 여러분 연락주세요 근데 저도 동사무소 가면 전동들을 빌려 두거든요 근데 저도 있어요 아니 이사 간다고 했더니 작년에 제작용 유PD가 나 전동들을 잃는데 눈이 그거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집을 부숴버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아 그러면 적어도 콘크리스도 뚫겠네요? 네 콘크리스도 잘 뚫어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부들고 있으면 결국 들어가더라 옆집이랑 인사도 하고 강력하더라 그러니까 타로그를 할 수 있어요 가지고 들어가면 지금 프랑스하고 유럽이 엄청나게 트랙터 시위하잖아요 정말 청취한 트랙터와 관련이 돼 있죠 면세유 문제라 여러 가지로 있는데 웃긴 게 정말 우리나라 정치부 기자들이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 게 마크롱 서민 관련된 똑바로 된 정책을 내놨다는 얘기를 저 못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시민들 갈라치기 어마어마하게 해요 농민들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게 이거였습니다 면세유와 관련돼서 도시민들을 상대로 아젠다를 펼치는데 무슨 되게 나쁜 사람들 취급을 해요 농민들을 아주 미친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랙터 시위가 원래 유럽에서 출발을 했는데 와 한국 농민들이 얼마나 온순한지는 이 유럽 트랙터 시위를 봐야 됩니다 그 육중한 200마력짜리로 쿵 치면 아 매드백스에요? 아 쳐버려요? 네 여는 뭐 얄짤 없어요 뭐 쳐버려요? 불 지르는 건 기본이고 타이어 길불 글쎄가 한국 농민들 되게 착하다 그래서 보면은 한국 농민 운동사에서 소가 가장 귀했을 때는 소몰이 투쟁이잖아요 소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경운기 시위 우리 황반군이 죽게 된 경운기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군청이나 근데 지금은 트랙터 시위 하죠 농민들도 제가 지금 왜 와 했냐면은 와 유럽 트랙터 시위 개간지 간지도 있고 전쟁 영화죠 우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도로 양옆에 불은 왜 지르지? 일부러 이렇게 트랙터 가는 길을 멋있게 하려고 지르나? 불 지르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광량이 확보돼야 사진 찍을 때 멋있잖아 양쪽에 불이 나고 있고 그 사이로 트랙터가 가고 있어요 조명이다 이것들아 이러면서 그래서 백랑기 농민 투쟁 기록 쓸 때 제가 전농부터 해서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서울로 지결하는데 이게 또 되게 느리잖아요 그래서 도로마비에는 진짜 우주 최강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 바퀴 큰 사륜이 색색결로 이렇게 사열해서 가니까 와 깃발 꽂고 그래서 그때 국민들이 이제 박근혜도 무너뜨려야 되고 막 너무 그게 웅장하니까 긴급하게 기름값을 모금했는데 돈 꽤 들어왔어요 아 저거 농민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제일 경찰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트랙터 트랙터 바퀴 그 도시에 들어오면 우리 야들야들한 아스팔트 다 깨집니다 그렇죠 트랙터 입장에서 혹은 농민 입장에서 트랙터 시위가 갖는 상징성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건다 내가 가진 가장 비싼 거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설명 들으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흙바닥에서 작업을 하게끔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맨바닥 가면 굉장히 마모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1,200만 원짜리 바퀴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트랙터로 아스팔트를 오래 다니면 세팅값이 변한다고 네 세팅값도 변하고 망가진다고 그렇죠 마모되고 그래서 어려운 거죠 오늘 이번 주 시간을 마무리 짓기 전에 농축사장님 왔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시사 질문 과일값 올라서 돈 버는 사람 누구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유통도 너무 어렵고 돈은 어디 갔어? 양이 줄었기 때문에 팔고자 하는 농민들도 10톤은 팔아야 되는데 수확을 5톤밖에 못했으니까 아무리 올라도 똔똔 게다가 생산비는 많이 올랐고 유통하는 사람은 아 흉작의 문제도 있구나 흉작 문제가 가장 커요 지금 특히 사과는 앞으로는 더 가혹해질 겁니다 다시 정부가 사과를 수입해오겠다 제가 단언컨대 수입해오는 돈이 더 들어요 수입할 필요 없는데 지금 괜히 계란처럼 이 기회에 수입기 열어주려고 뚫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그 사과 들여서 와가지고 시중가가 1,000원이고 수입사과가 900원이면 국산 먹을 것 같거든요 항공유가 훨씬 비싸죠 항공유가 훨씬 비싸죠 그러면 TRQ라고 해서 저할당 관세를 때려버리는 거죠 그럼 그렇게 슬근슬근 그동안 그래도 사과는 한국 이런 거 있잖아요 열리지 않던 수입시장이 또 열리는 거고 그 핑계가 여론에서 계속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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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농정당국은 수입카드를 꺼내버리고 그렇게 되면 농민들도 소비자들도 그리고 유통인들도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농정당국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유통업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가장 그나마 수면 위로 드러나서 도시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던 게 광우병 사태 즈음에 소 무슨 수입하는 협회장님이 모든 프로그램 나가서 다 인터뷰하셔가지고 아 저 사람 주변 사람들이 돈을 벌겠구나를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흉작과도 관련이 돼 있고 전쟁과도 관련이 돼 있고 연료 비용이 늘어나서 모두가 돈을 벌 수는 없게 됐는데 실제 소비자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린 지금 상황 그리고 수입을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할 거 아니면 이 정도 양 갖고 와가지고 소비자 물가 절대 안 잡힙니다 그런데 누군가 연습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사가를 수입해본 적이 없거든요 박근혜 정권 때 계란 가지고 그 실험을 했다가 아무것도 안 된 적이 있어요 엘사 그러니까 엘 대기업이 연습을 많이 했죠 아 계란은 이 정도 온도에 이 정도 상하차에 그리고 이 정도에 그거는 아 근데 그 엘 대기업은 두 개인데 그중에 그걸 연습해봤을 기업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플레이어로 띄워줄 수 있죠 수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농민들 뿐만 아니라 제일 특히 생사과가 들어온다는 건 식물 검역 주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얘 사과가 안에 무슨 병을 품고 있을지 몰라요 병을 옮아올 수 있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엘리언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고 지금 있는 이 기반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죠 지금 엘리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병이란 말은 농초에서는 병충해가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지금 올 가을 장사로 돈을 많이 벌진 못했다는 거는 이제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했어요 다행히 네 다행히 보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돈이 들어갔고 이런 기술의 도입 이후에 전 세계의 농촌은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고 젊은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소라든가 등등등등 이런 사회상을 그냥 쉽게 훑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를 경찰에서 허용을 안 했어요 그거를 법원이 허용을 한 일이 있었네요 네 그때 멋있었습니다 지금도 한번 찾아보면 좀 소름 돋아요 되게 멋있어서 트랙터 뒤에 마시멜로 조그만 걸 싣고 거기에 박근혜 구속이라고 적혀 있어요 오 달달한 시위원회 그리고 로더가 굴삭기에 높은 거죠 높이 세워서 깃발을 세우면 되게 잘 보이거든요 멀리까지 그때 생각해보면 참 전농이 그리고 농민들이 참 용감하다는 느낌이 든 게 이번에 문재인 정권 때에 비해서 4배 5배 정도를 의대 신입생을 더 충원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권 때는 100% 파업을 했었죠 전체 연대 파업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지도부가 총사퇴한 뒤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의협이 이런 쫄보들이 없어요 쫄보들이 메스를 들고 나오라고 그러라고 아니면 트랙터 빌려와 의협 스티커 붙이고 그 위에다가 그래도 되니까 안개기죠 농민들 참 용감하다 이런 생각 들어요 전부를 건 거죠 다음주 이 시간에 트랙터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농춘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주에 그것은 애기지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이번 달에는 애정클을 두 번을 볼 거고요 월말에 다시 만날 거고요 다주 보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3월 달에는 지겹도록 들으실 거고요 그리고 봄에는 이제 방송할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건 무슨 죽을 날 받고 떠든 것 같은데 선거 이전에 지금 몇 주 안 남았잖아요 다음주에 신춘문예를 준비를 했습니다 신춘문예요? 신춘문예 하잖아 우리 원래 늘 원래 했었나 늘? 봄에 이경혁이 나오는 걸 신춘문예라 부르기로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신춘문예인데 30년 전 게임을 얘기합니다 그런가요? 네 무슨 게임인지는 오늘 공개 안 하나요? 던전앤드래곤의 세계관에 익숙하신 분들이 매니아들이 극찬하는 옛날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많잖아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라고요 이게 모르잖아 네 현재 지금 스팀에서 서비스가 됩니다 유수의 매체에서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될 게임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플레인 뭐라고요?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 뭐 검색하기도 힘드네요 네 던전앤드래곤 세계관으로 검색하시면 더 빨리 나옵니다 다음주 목, 금요일에는 신춘문예 시간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클의 멤버들과 윤선민 에디터가 게임 이름을 검색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셔츠가 곧 나오고 선거방송을 곧 시작하고 바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XSFM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음주 목요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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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